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아서요. 언제 우리들 삶에 끼어들어서 서로를 갈라놓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와 함께 있을 때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화는 언제나 거칠은 입에서 나와서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또 악업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입을 조심해서 겸손해야 하고 또 작은 말 한 마디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오요. 또한 타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타인을 소중히 해야 할 것이고요. 고뇌를 많이 느끼게 하는 세상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서로 이별과 아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세상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숨만 절로 나오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음 따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볼 만한 세상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탁함에도 물들지 않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맑고 밝은 인생의 삶으로 먼저 나 자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등불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어두운 밤의 길잡이가 되는 크나큰 등대와 같은 등불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35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108대 참회문 가운데요. 62번째까지 공부를 했어요. 58번째, 58번째에서부터는 우리 불자의 마음가짐으로써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이익과 흘러서 이웃에게도 그 이루음을 베푸는 자리이탈을 완성시키겠나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59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일체중생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해서 항상 모든 이에게 끝없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겠나이다 하는 상황이었고요. 60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한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자 노력하겠나이다. 하고 다지면서 우리가 60번째 절을 하고요. 61번째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게 기쁨을 얻게 하고 그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지니겠나이다. 하고 다지면서 절을 하고요. 62번째로는 어디에도 얽매이는 바가 없고 집착하는 바가 없이 모든 중생에게 나누는 마음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불교에서 자리이탈하고 하는 것이 나도 이렇고 너도 이루어진 어떤 상황을 우리는 자리이탈하라고 하지요. 나는 이로우면서 너는 불리해서도 아니 되고요. 또한 너는 이로운데 내가 불리해서도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서로가 같이 유리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리이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했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여건을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먼저 상대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우리가 가벼운 커피 한 잔을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주는 마음이 있을 때 다시 나도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먼저 술 한 잔 상대에게 배려를 해주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술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는 영향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상대를 존경했을 때 나 역시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상대를 사랑했을 때 나 역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영의 심리학 같은 책을 통해서 보면은요. 먼저 내가 얻고 싶은 만큼 상대에게 베풀음을 주어라 한 그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우리 불교의 이야기와 똑같은 건데 이 세상에 진가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얻고 싶은 것이 있는 만큼 먼저 주어라는 이야기죠. 내가 주는 만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상대에게 나누어 주거나 빌려주거나 또 상대를 위해 썼을 때 그만큼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어때요?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이나 남한테 나누는 마음이나 이런 건 지니질 않으면서 자기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또 거머쥐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도 거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부부가 생활하면서도 어때요? 상대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마음만 갖지 말고요. 상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고 존경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음 이제 오늘은 불자의 실천사항 육바람일에 관한 사항이 63번째 108대 참회문 가운데에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가정이나 직장, 사회,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의 터전임을 명심을 하여서 실천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하고 다지면서 63번째 우리가 참회의 절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수행이다 뭐라고 하면 수행그령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행이다라고 하면 닷글숫자, 행할행자 쉽게 얘기하면 일상생활이 수행 아닌 것이 모두가 수행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하거나 서거나 안거나 눕거나 또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수행이 아닌 것이 없어요. 어떤 선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평상심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도가 어떤 산중에 있거나 아니면 사찰도량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처나 수행처가 별도로 있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우리 처에 있는 그 장소와 그곳 또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이 수행도량이 아닌 것이 한 군데도 없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수행의 터전이고요. 수행의 도량이다라는 약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바른 행을 또 바른 생각을 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실천수행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에 바로 평소에 갖는 평상심이 바로 도다. 가장 보편타당한 마음과 말과 행을 움직일 때에 바로 우리는 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4번째로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아낌과 조건이 없는 제시, 법시, 무해시 등의 보시 바람이를 완성하겠나이다. 우리 불자님들, 보사님들이 꼭 실천해야 하는 상황의 첫 번째인데요. 이것이 바로 보시 바람이를 완성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지요. 배려해 주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시다라고 하면 제시가 있고요. 재물로 주거나 어떤 물건으로 주거나 음식으로 주거나 이런 걸 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요즘 제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요. 양노원에도 다녀왔고요. 또 저희 지역의 그 부로독고노인들이 저희 지역에 보니까 18집 계시는데 요즘 그 18집에 자비의 쌀을 계속 돌아가면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김장철이라 김장을 그분들까지 담아서 이제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어제는 저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장애의 시설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다녀왔던 곳인데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요. 그전에도 인연이 돼가지고 다녀왔었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굉장히 미안해하더라고요. 기독교 재단인데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또 그 브루시설 들어가보면 운동장 한쪽 귀퉁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사실 냉략히 살펴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속에 기독교와 불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죠? 어떤 자비의 어떤 실천에 사랑의 나눔을 하는데요. 그 속에 기독교와 불교의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분별을 하고 기독교다 불교다 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실천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에는 종교의 분별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기독교적인 사랑도 없고요. 불교적인 사랑도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대전 대전교도소 최고수들 우리가 최고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사형수들을 일컬을 때 우리가 최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한 2년여 정도 동안 최고수들을 담당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전교도소에 최고수들이 한 6명 정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버거움을 느꼈고요.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매를 맺어서 지금도 물론 무기수들을 자매한 분들은 있지만 최고수들을 자매를 해서 가는데 음식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요. 그 가운데 다른 계신 교우분들은 제가 가지고 가는 음식을 안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민망해 해서 물론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하는데 거부를 하고요. 음식을 가져가도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질문을 했어요. 만약의 경우 다음에 제가 올 땐 기독교적인 어떤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면 제가 기독교적인 음식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음식을 나눠주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기독교식으로 음식을 나눠줄 것이고요. 또 기독교식으로 제가 사복을 입고 올 때 음식을 먹겠다고 하면 사복을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빵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떡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사님 생각이나 내 생각에 기독교 불교라고 하는 분별이 있지만 나는 사실 기독교 불교라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승복으로 입고 와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별을 놓고 왔는데 혹여라도 그런 마음의 분별을 없애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엔 꼭 기독교식으로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민망해 하면서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어떤 경계를 놓고 음식 가져가는 것도 먹고요. 대화를 하게 되면서 엄청 친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분들이 지금도 편지를 저한테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제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음식이나 물건이나 혹은 금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 색깔이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제시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가 부족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한테 좀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떤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나눈다 배푼다라는 것보다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인데요. 배푼다라고 하면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이 부족한 어떤 정신적 물질적으로 한테 배려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배려라기보다는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 또 언젠가 내가 나눔을 주다가 보면 제가 또 나눔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평등하고 모든 조건이 다 공하지 않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여유가 넉넉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한참 어떤 젊음에서 4대 육신이 멀쩡해서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떤 양노원이나 독거노인들 또 프로시설 이런데 다녀보면 혼자서 거동을 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문득 돌아서면서 느끼는 것이 저것이 바로 내일의 내 모습이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이 과거에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가치성을 잃었을 때에 만인들한테 소외된 어떤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떨어져 주인구는 낙엽과도 같은 삶이 어떻게 보면 처절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지만 또 그 낙엽은 어때요? 새로운 어떤 생명을 형성하기 위한 걸음이 되어서 뭔가 밑바탕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듯이 어른분들이 살아왔던 그런 경륜과 연륜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또 생활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또 부처님 말씀 가운데 재행 무상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항상 변한다 하는 것이지요. 항상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겠지만 가슴이 조금 아프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받는 기쁨 그지요? 또 내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 그것도 상당한 기쁨일 수 있지만 뭔가 나의 힘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 주었을 때 나누어 줬을 때 얻는 기쁨은 정말 이루 형용을 할 수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제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꼭 부처님 말씀도 말씀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상을 오래 사신 어른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경륜과 어떤 연륜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식을 이끌어주거나 주변을 이끌어주거나 그렇죠.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올바른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법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의 그런 어떤 도움이나 어떤 참고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크나큰 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때도 적지는 않아요. 바로 세상을 먼저 살았던 분들 또한 세상을 올바르게 직시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되셨든요. 스님이 되셨든 또 신부님이 되셨든 또 일반 어떤 도인이 되셨든 어른이 되셨든 그런 분들한테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아름다운 삶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걱정을 겪기도 하고 번뇌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게 되죠. 이런 어떤 걱정, 근심, 어려움이나 번뇌, 두려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따사로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무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요즘 그전 같지 않아서 다문화 과정이 많이 형성이 되었고요. 간혹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어느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들 모여서 어려운 분들 나누기 위한 김장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어떤 전통 문화행사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어찌 보면 다문화 과정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거주를 할 때 사실 두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어떤 문화의식이 상당히 다르다가 보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풍습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요.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서 뭔가 편안한 어떤 삶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무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법시 제시 무해시 이렇게 우리는 보시다. 표현을 하는데 이 바로 보시의 행을 실천하는 것을 바로 보시 바람일을 완성하겠다 하고 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네 번째 절을 하고요. 65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한 도덕적 규범이나 계율을 준수하는 지기의 바람일을 완성하겠나 이다 했어요. 깨달음을 향한 도덕적 규범이나 계율을 준수하는 지기의 바람일을 완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번뇌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해야 할 것이 있고요. 또 해서는 아니 될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우다 또는 도덕이다 또는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규범이나 계율 또는 법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생활하는 것이 많은데요. 부처님께서도 역시 출가를 하셔서 12년 동안은 어떤 계율이 재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많은 대중들이 형성을 해서 바르게 또한 올바르게 움직이려 하면 뭔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5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해서 나중에 348개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가정에는 어떤 가범이지요. 가법이 있어요. 가분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도 어떤 직장에 도덕적인 규범이 있고요. 또 사회생활에도 도덕적인 어떤 규범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여건을 떠나서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규범이나 계율 이런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어떠한 원칙을 정해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노력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여요. 사실 간혹 보면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다 망해서 비관을 해가지고 세상을 달리하는 또 혼자만 그런 경우 같으면 괜찮은데요. 가족 동반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수능 시험을 잘못 봤다 해서 비관해가지고 학생이 잘못 판단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종종 보는데요.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나의 어떤 생명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오요. 부모님께서 많은 노력과 어떤 원인을 만들어서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씨앗의 이런 싹이 터서 세상을 살아게끔 형상하게 해준 만큼 내 어떤 머리카락 하나라도 몸에 있는 손톱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헛되이 활용하거나 써서는 안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고요. 그죠? 잘못되는 그 아기들 학생들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평생 평생 아마 못을 가슴에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될 것이오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가정에서도 보면 어떤 가계적인 도덕이나 규범이 있죠. 서로 부부간에도 어때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 지켜야 할 예의와 예법이 있고요.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예법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지게바람일의 완성을 다지는 것이 65번째 참여 발언이고요. 다음은 66번째로 지극정서한 마음으로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실천하는 인욕 바람일을 완성하겠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해라고 하지 않아요. 고통의 바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례가 결코 쉽거나 또 생각하는 바대로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쉽게 또 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겠다.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할 경우에 공무원 시험에 필요할 만한 세요.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난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실체하라는 이런 인욕바람이를 완성하겠다라고 다니면서 우리가 절을 하고요. 세상 사례가 어차피 쉬운 것은 없어요. 또한 요행이나 어떤 눈시작전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미련스러움이 많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성공이나 행복의 기쁨은 찾아오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고요. 또 의미가 있고 또 누구나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지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행복하게 되는 것 아니고요. 또한 아무나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마만한 어떤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대가를 만들기 위한 인욕바람이를 꼭 성취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66번째 절을 하고요. 다음 67번째 지극정서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끊임없이 바르게 노력하는 정진 바람이를 완성하겠나 이따라고 하면서 67번째 절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월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보세요. 한 달에 새가 낮에만 해가 뜬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남한테 돈을 빌려 보면 낮에만 이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밤에도 늘어가고 있고요. 또한 세상을 놓고 보면 밤에도 세상은 그동안에도 쉬지 않고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바른 것이 있다고 하면 쉬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67번째 정진 바람이를 완성하겠다는 다짐으로 참회 발언을 절을 하고요. 68번째 지극정서한 마음으로 고요의 닭과 번뇌를 열고 침착함을 잃지 않는 선정 바람이를 완성하겠나이다. 우리가 어떤 고요한 마음의 평경을 찾았을 때 바른 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화가 났다거나 우울증에 빠졌다거나 그러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내 어떤 평상심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평상심을 찾기 위한 선정을 끊임없이 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68번째로 절을 하고요. 69번째로 지극정서한 마음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보아서 걸림과 집착이 없는 지혜의 반야바라미를 완성하겠다. 그렇죠. 세상에는 걸림이 없어야 돼요. 걸림은 그 자체가 전부 고통이지요.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예요. 집착이 없어질 때 걸림이 없어질 때 우리는 환한 어떤 지혜를 성취하게 되죠. 그 지혜를 우리는 반야다라고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69번째로 우리가 반야바라미를 완성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절을 하지요. 우리 물자님들 보먹이 직전이 많이 춥고요. 해뜨기 직전이 바람이 가장 심하다고 하지요. 우리가 세상 사리에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은요. 그만큼 아픔을 겪어서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예요.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는다 그러지요. 바람이 강하면 나무도 강해지고요. 숲이 어두우면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높이 뻗어간다고 권해요. 햇빛과 추위와 비와 눈이 모두 우리 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주는 또 최고급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갓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훌륭하게 만드는 어떤 걸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여 실패를 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좌절하지 말고요. 희망을 가지고요. 어려움이 결국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밑거름이다 하는 생각으로요. 우리 불자연들 우리는 언젠가는 이룰 수 있어요.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는 그런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정진을 갖는 이런 어떤 여건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 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의 지필한 도서가 은행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